안녕하세요. 오늘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배터리가 6,000, 6,000원인가 6,000원 해갖고 배터리가 문 갖고 간다고 해갖고 탈수음시 부산 공항경찰대 동생이 있어서 그걸로 맡겨놓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6시, 6시 뺀기입니다. 6시 뺀기 대한항공 탑승구 31번 탑승구입니다. 가스나들이 가고 있네. 제주, 제주 오늘 6시 출발해갖고 왔다 사람 많네. 오늘 사박오일 갑니다. 사박오일. 예, 갔다가 23일날 23일날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사박오일. 뭐 좋은거 구경하고 뭐 먹을것이 많이 묻고 어... 그래갖고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뵙시다. 좋은거이시면 또 찍어올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아따, 슬끗아 슬끗, 잘생겼네. 아따... 아따... 지대처도 모르게 저희도 갈라 캤는데 그래도 생존신구는 해줘야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